안녕하세요 저는 4년 반 전 쯤에 아주 큰 일을 겪었습니다 큰 일을 겪고 큰 돈을 잃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해석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아마 인생의 이제 파노라마 다이나믹함이 아마 넘쳐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쯤에서 제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 거든 무언가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 꽁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되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천지다 내가 엄청나게 잘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깝치면서 다닐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큰 화를 입었던 거고 또 지나 보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영끌하고 비투하고 뭐 엄청난 빚쟁이가 되지 않고 되려 돈은 다 까먹었지만 빈털터리가 됐지만 빚지는 빚쟁이 인생은 벗어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저 자신을 억누르고 저 자신을 다 거치면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기가 얇고 울컥하고 다혈질이고 좀 많은 것들을 좀 가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된다고 울컥해 하면서 삽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이대로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건 뭐냐 뭐 나쁘지 않더라는 거 지금의 모습에서 또 제가 새로운 이제 길을 개척하려고 했으니 이게 어쩌면 더 괜찮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누가 뭐라 해도 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건 저한테 이제 해당되는 몫인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면서 다듬어 가다보면 또 뭔가가 저한테 허락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들구요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은 더 많이 들죠 어쩌면 미리 매를 맞아서 더 큰 살을 입는 건 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계속 제 스스로 얘기는 잔소리 하는 게 보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은 자세로 지내야 된다 흠하고 더러운 일을 솔선수음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 우직하게 지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돈 낚일 줄 알아야 된다 금금 절약해야 된다 뭐 요런 생각들 요런 얘기들 계속 스스로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먹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살고 있죠 착실하게 살아야 돼 너 성질해야 돼 욕심부리면 안 돼 탐욕 부리면 안 돼 잘못했다가 인생이 다 뒤엉들일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신중하고 정말 나은 자세로 조심하면서 지내야 돼 요런 얘기들 계속 합니다 뭐 그게 필요한 거고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으로 지낼지 각오도 계속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 계속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건데 참 다행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라는 거죠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위기나 역경을 겪었지만 그게 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한 액댐이었다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죠 이제 어느 정도 한 4년 반 됐으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는 좀 다시 또 상황이 또 국면이 또 바뀌어서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그다음 내후년이 그다음 연도가 좀 괜찮아 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바램과 제 기대하고 뭐 나중에 모습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도 알구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만약 내 바람대로 내 기대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요 받아들여야 되요 참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우리 젤 더 된다라는 것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자책하고 억울하고 서러워 했지만 지나 보니까 그게 또 나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다 하는 것들도 또 요새 좀 더 알게 됩니다 희한한 얘기죠 신기한 얘기기도 하고 아니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왜 좋은 일이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 일단 제가 어딘가에 간절히 가고 싶었고 원했는데 실제로 가지 않았던게 되려도 현명한 선택이었던 적도 있는 거죠 참 피안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봐야죠 계속 살펴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어디에 이제 주 포인트를 두고 지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더더욱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직장인이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나의 모습은 또 어때야 될까 라는 고민들도 더 하고 더 하게 되고요 왜겠습니까 왜 그런 고민 그런 걱정들 하겠습니까 이제 내일모레 이제 50을 넘길 이제 쯤인데 뭐 이제 다음 단계 인생 2라운드를 또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제 스쳐 지나가죠 왜 나에게만 나에게는 계획 없을까 나는 왜 이모양일까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지금 한 생각을 보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불행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큰 이제 길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라는 착각 망상 이런 것들도 빠져 삽니다 뭐 제가 크게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고 뭐 일을 벌리고 이런걸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옆에서 이제 조언해 주고 충고해 주고 제가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뭔가를 다듬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삶을 다듬어 나가야죠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누가 뭐라해도 뭐 그런 각오로 지내야겠죠 살아간다는게 참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그래도 하루 지나고 또 반날로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 조금씩 또 괜찮아집니다 길은 찾아야죠 반대 찾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좀 눈치가 보이고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일만 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자신을 압박하거나 궁지로 몰지 말자는 겁니다 저처럼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공황장애인이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부담이나 압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신구창에 빠져 있는게 아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물론 그렇게 비교해서 자기위한 삶을 한 얘기는 아닌 거고 너무 스스로를 자각하거나 자책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는데요 저같은 사니까 이 영상을 듣는 다른 분들 충분히 더 살아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귀가 얇고 나의 말을 어떨 때는 잘 안 듣고 어떨 때는 너무 찰떡같이 믿어서 아직도 여전히 좌충우도라고 이제 어떤 역경에 차지 모르는 우든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blah organization Ч 2 2 3 5